맡아주셨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원으로서 이번 영화제 기간에 많은 활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중요하게 끌고 있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비하의 최첨급자 음악영화제를 위한 애정과 관심을 소통해 감사드립니다. 영화제 성공적 매체로 출국해 2014년 7월 19일 조직위원장 이상천 특병의 경영장 허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음악을 즐기고 영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음악과 영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홍보대사가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다양한 음악과 그리고 가채로운 영화를 좀 더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전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네, 저도 영화제 뜨겁게 즐길 예정이니까요. 많은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홉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함을 받으셨습니다. 좀 관심 하신지 없으세요. 우측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퇴장하시던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우리 권유리 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